지영은 목사가 오늘 성낙 성결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년 동안 펼칠 사역의 방향성을 나눴습니다. 지영은 신임 총회장은 국내외 목회자와 선교사 등과 온라인 오프라인 만남을 진행해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소통을 통한 연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 신임 총회장은 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교단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 신임 총회장은 또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교단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통을 확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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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을 확대합니다.